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머!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! 장치초비야! 어쩔 수 없어! 거의 다 왔어! 거의 다 왔어! 오늘 게스트는 민갱님이신가요? 오늘은 게스트 민갱님이요! 민갱님! 우리 갱이 보다가... 지랄만 아십니까? 제가 선물 준비한 게 있어서요. 선물 뭔데요? 선물 근데 시청자분들보다는 두 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하려고 어제 저녁에 포장해 오느라고 좀 힘들었어요.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시는데요? 여기 농협 앞으로 좀 가져다 주실래요? 뭐야? 뭐 진짜야? 이거 진짜예요? 기대해도 되나요? 기대해도 됩니다. 먹다 하면 젤리도 줄래요? 안 먹어. 젤리? 어? 어떻게 알았지? 아이 뭔 소리야. 소프라아아아! 하하아! 소프라아아! 누구세요? 플레이님 아니야? 개봄님 아니세요? 아 뭐야 플레이님이야? 하하하하 뭐야 오늘 플레이님도 같으라는 거예요? 하하하하 저 얼굴 좀! 얼굴 좀 보여주세요. 야 한객님 왔는데 남캠도 한 번 와야지. 여기 여기 붙여봐 여기 붙여봐. 내가 한객님 봤을 때랑 표정이 사뭅니다. 하하하하 표정 왜 이래? 야 소프라아! 게스트인데 좀 웃어주세요. 왜 운 거야? 아니 게스트 좀 봐주세요. 반가워요. 그래서 오늘 12일 차는 게스트 맥클리님과 플레이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하하 얼굴이 멀쩡할 때 썸네일용으로 좀 잘 뽑아주세요. 제가 유튜브 좀 봤는데 제가 나온 편이 조회시 제일 적거든요? 그래서 제가 2호종 치트키라도 써야 되겠어요. 남캠 분장? 얘가 지금 얼굴 모자리 처리. 너가 너 카페에서 봤어. 야 플레이님 같은 스타일이 내 스타일 아니니까 너가 나이스! 아 저 플레이님같이 약간 이쁘게 잘생긴 것 같아요. 아 아 나이스! 형! 야 난 딱 말해줄게. 형 너무 소 프리티하게 생겼어. 하하하하 형 이 정도 아니야. 플레이님 언니가 에너지 넘치는 거 없어. 아니 아줌마 토크.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. 아줌마 토크 1인자.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한 거 같아. 어떻게 그 지금 12일 동안. 시작됐다. 디마 토크 시작됐다. 이제 소풍이랑 새봄이 기 빨릴 준비. 에너지 공원 시험하느냐는 할 수 있을까요? 아이고. 전부 양초가 있었다가. 당신 오자랑 누구야? 그냥 새봄 누눈한테 장갑 맞지? 아니 어제 얘기 안 했지? 마크 서버에서 고백 공격한 상상. 형 마크 서버나 파티 자리 이런 거. 공개 고백 받는 게 새봄 누눈의 박스. 아 꿈이에요? 아 아니요 미쳤어. 고백 고백 그러면 받아 준 거예요? 왜요 플레이 님? 하고 싶어요? 그렇게 막 설레요? 신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그러면 이거 한 번 했는데 어때?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또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 왜 해야 지? 자. 너 5만원 자, 자, 자 입대고 마실 거예요? 입대고 먹어 입대고 마시면 좋아해 언제 좋아했는데! 아, 표정 되게 좋아하는데! 뭐지 사실 저 입대고 마시네 알밍에 가던데? 진짜에요? 서프라이즈! 아 워낙 기뻘! 아 뭐야 억도레일 워낙요? 서프라이즈는 desse 많아서 이제 기사나서 바로.. 바로.. 바로가 아니라 반대로 될 때도 있어요 왜 막 솔직히 광고서 겸돌이들이 겸돌이 때 순위들을 이렇게 걷냐고 난 진짜 이해 못하겠다니까? 난 솔직히 일주일 되면 포기할 줄 알았어. 소풍이가 먼저 울고, 세부미 따라 울고, 남봉이는 어! 이러다가 싸워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니 근데 저희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. 방송적으로 그게 더 재밌게 돼. 아니 개꿀잼인데? 아니요. 도파민 개 나오는데? 너무 잘하고 있어 솔직히. 얼마 안 남아서 이제. 아 이제 포기 못해. 그리고 집에서 보는데 셋이 방송할 때 그냥 듣기만 해도 재밌더라고. 나는 2강쯤까지 스킵하면서 보다가 너네 좀 지쳐갈 때쯤 좀 오래 시청해, 왠 줄 알아? 그때 개소리 하기 시작해. 맞아. 포우 난쟁이랑 섹스하는 거 봤다! 시발 다녀. 따라갑니다요. 플레이님 디테일 알겠어요. 잡아드릴게요. 빵댕이 더러워, 죄을 받아. 아 쟤 개더럽다. 시발 어지러워, 앵글이 도붙하는데? 웃겼다. 채우님 디테일 찍어달래. 아니 디테일 찍어달라고? 12gebob 아니 한 병씩 다. 와. 저기요, 저기요. 저기요. 예쁘게 должен 향해. 어디 적었는데요? 뭐야. 앞까지 갔어? 왜 이렇게 빠를 지워? 저 사람이 아까 먼저 빨리 도전 하고 쉬고 싶어서. 저 형. 아니 저 형은 내 출력해 STłęST Q. S. D. 어제 춤 배웠어요. 약간 여캔 강습 같은 건가? 예. 알려드려요? 네. 나도 알려드릴게요. 밤 쉬는 시간대. 2시간마다 이렇게 한 번만 쉬어도.. 야 경찰관 눈 왔다! 어제 학생님이 뭐 보여주셨는데? 나 한번 보여주세요. 복습 한 번 해주세요. L. S. D. L. 아니 봉갱인데? 잘하는데? 아까 배웠으면 따라해야죠. 해봐! 뭐 뭐라고 했지? L. 가슴. L. S. D. 여러분 가슴을 모아서 뭐 딴 짓을 하는데? L. S. D. 약간 상상력을 불러 이렇게 내게. 칫! 블레인 님은 왜 연애 안 해요? 해봄 님이 어떻게라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데? 딱 봐도 안 해보인다. 어. 칫! 아 형은 진짜 즐기기만 하잖아. 나도 항상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곤 해. 와 근데 비주얼 레전드네 형 진짜. 형 기분 좋아하지? 아 진짜 아니 그냥 기분 좋지도 않아 너무 뻔한 얘기들. 칫! 형 근데 내가 그런 멘트 던지는 거랑 형이 그런 멘트 던지는 건 좀 파관력이 달라. 내가 이 얼굴 달고 그런 멘트 던지잖아? 이 새끼 또 헛소리 하네. 이 새끼씨가 존나 웃기네. 형이 그 소리 하잖아? 빨새끼. 이거 나오면 진짜. 똑같은 놈? 아 진짜로 진짜로. 형 처음 뭔데? 나 약간 크롭티랑 산타복 잘 어울리는. 크롭? 잠깐만. 플레잉씨. 나 크롭티 아닌데? 나 크롭티 아닌데? 나 아니에요. 어 뭐야 강아지 뭐야? 소풍이 지금 에너지 채우는 중. 아구이뽀 핫방중. 이게 아구이뽀 핫방중입니다. 아구이뽀. 아구이뽀, 아구이뽀, 아구이뽀. 스탱. 어 화보인데? 써잇방중. 얼마나 오래 뛰냐 궁금하긴 하자. 어 그러면 살짝 가볍게 뛰어볼까요? Regent. 가볍게 뛰도록 하겠습니다. 가볍게. 가볍게 뛸게요. 뒤에 잡아드립니다. 잠깐 뒤에 뛰어들이고 있어요. 하나 둘. 하나 둘. 하나 둘. 자. 찾아보고 와라. 늙은이는 버려! 내 앞에 던져 지워 왜 보다 왜 보다 세봄이 아예 버려졌는데? 저기 세봄이 도태냥이 돼버렸어요 괜찮아 와서 뭐라고 하나 보자 내일부터는 그 새끼 다녀 남봉님이 머리끈 놓고 가 남봉님이 머리끈 놓고 가 내 신혼의 체력이다 제발 저리 좀 비켜 누구나 다 한 번쯤을 떠들고 나 같은 건 무시하고 욕하는 데 기가 주고 하려면 못할 바보는 아냐 세봄이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습니다 왜 그런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지? 왜 자꾸 울어요? 울어요 눈뿐이 나요 아니 우리가 내일로 완주하는데 조심조심조심 내 목숨을 구해준다는 당신 처음이야 어쩔 수 없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와 이쁘다 저 앞에서 찍어도 되나? 내 옷 찾아봐 자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하나 둘 셋에 셋에 점프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으아악 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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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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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할게요 아 욕서 먹혀네 욕서 먹혀네 욕서 먹혀네 욕서 먹혀네 욕서 먹혀네 욕서 먹혀네 내일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끝을 냅니다 요 요 국토 어슬러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들 아베아 바이 내일 봐요 내일 어 그 국토 멋이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멋있게 해요? 네 멋있게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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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